펑커원, 펑커원, 펑커원 특강 오늘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심화라는 것 때문에 나름 되게 부담이 돼요.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게 뭘까 타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를 하는지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제 딴에 알려드릴 게 어떤 게 있을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차별화는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타로라는 거를 인터넷이건 책이건 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워낙 요즘 정보가 많으니까 많을 텐데 제가 상담해오면서 타로를 가지고 상담해오면서 갖고 왔었던 이제 쌓인 노하우라든지 한마디로 이제 잘 맞는 거 용한 거 이런 노하우도 좀 더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정리한 거를 얘기를 드리는데 지난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타로카드 특히 메이저 카드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게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타로카드는 총 78장인데 이 78장은 4개의 큰 기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메이저 카드 0번에서 21번 그리고 이제 에이스 카드 있고 그런 다음에 마이너 카드가 있겠죠. 9가지 숫자 2, 3, 4, 5, 6, 7, 8, 9, 10 곱하기 사원서 해서 사고 36, 36장 그리고 코트 카드 이렇게 해서 78장이 쭉 되는데 이건 단순한 구조이고 더 제일 중요한 구조는 이 메이저나 마이너들은 하나하나의 메이저는 이 삶에 있어서 어떤 패턴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는 그 리듬을 보여준다라는 거 에이스는 그 삶의 요소를 핵심 원지를 알려주는 거 코트 카드는 이 사람들의 캐릭터 이 구성을 가지고 상담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전제를 그렇게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는 큰 바운더리를 먼저 알려드려야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가 아니고 이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본인들이 느낀 오감으로 느낀 걸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옳은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메이저 카드에 있어서 21번부터 11번까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대전제 이 안에서 자유롭게 해석하시라고 하는 전제만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일단은 그 구성에 해당되는 건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또 바쁘게 진행을 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 구조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구조가 끝나는 오늘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 피디님한테 다 받아서 모든 수업은 마지막에 한번 이걸 다 리뷰를 한번 해드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구조를 배우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꼭 보내주시면 그때 다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 11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셔야죠. 제가 삶의 패턴 중에 이 메이저 카드는 0번부터 21번 모두 다 똑같은 의미를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 출발, 변화. 이 시작, 출발, 변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상담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모든 고민은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변화 때문에 생기는 고민을 해결하는 무조건적인 방법은 다시 0베이스에서 시작하고 출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미 고민이 된다는 건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거고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무언가 그 전과 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은 버려야 된다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을 버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항상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송해요.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저 평생 한 번도 담배 편정 없거든요. 단 한 개 피도. 그런데 병원에 갈 때마다 끊으라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억울해요. 이 대전제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게 시작, 출발, 변화라는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은 두 가지의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선택이라는 고민. 선택은 하나는 앞에 놓여 있는 거 하나는 뒤에 놓여 있는 건데 앞에 놓여 있는 거는 몰라요. 불안하고 막막하고 알 수 없고 정보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건 알긴 아는데 왜 우리가 고민하겠어요. 불만족스럽기 때문이거든요. 즉 불만으로 갈지 불안으로 향해 갈지 이 두 가지 전제가 선택의 딜레마라는 거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선택의 딜레마는 두 가지예요. 외롭거나 괴롭거나 저 새끼를 만나자니 괴로워. 그런데 없으면 외로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번잡해. 그런데 없으면 또 심심해. 관계는 이 두 가지예요. 외롭거나 괴롭거나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더 큰 전제는 내가 불안하지만 뛰어들 것인가. 하지만 불만족스럽지만 그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이 안에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0번부터 21번 모든 패턴은 내가 불안으로 떠넘겨서 갈지 불만족으로 스테이해서 견딜지 그걸 판가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카드들은 그 어떤 질문에도 내가 변화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두 가지 질문에만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다양한 방법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22가지 방법이면 평생 다 써보고 죽지도 못하는 방법이에요. 이 인생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이 방법은 우리가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전제가 되겠죠.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Feel of fortune은 바로 복불복을 의미를 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내기를 하는데 잃어도 되는 정도의 돈의 액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저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기를 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나요. 정말 밥을 먹든 커피를 먹든 혼자 스스로도 내기를 합니다. 혼자 있어도 고양이와 함께 내기를 해요. 내가 너를 만졌을 때 왼손을 내밀면 내가 이긴 거고 둘이서 묵지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운이라는 거를 상당히 믿어요. 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까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 상담 와서 누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게 비웃어요. 노력하세요. 일찍 뒤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운은 무엇이 바탕에 대한 운이라고 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게으른 분들은 믿는 운과 영적으로 부지런한 분들이 믿는 운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운은 요행이라고 하죠. 그 요행은 지나가다가 굴러 떨어지는 걸 받는 건데 그것도 좋은 길을 다닐 때 좋은 게 떨어져요. 나쁜 길을 다니면 개똥만 받는 거죠. 어느 길을 가느냐에 나의 질약과 인맥과 그리고 이 부지런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데 그 길을 선택하는 것까지는 나의 인성이지만 거기서 굴러 떨어지는 걸 잘 받아 먹는 건 운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길로 갈 때만 좋은 운이 와요. 나쁜 길로 가면서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처럼 정신병적인 선택이 없다라는 거죠. 즉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절대절명으로 알려주는 시기와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피로포춘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상담하면서 느꼈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는 터닝포인트라는 거. 어떤 계기와 싸인이 왔을 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한다면 피로포춘은 바로 터닝포인트를 의미를 합니다. 터닝포인트 말 그대로 턴하는 지점인가죠. 이때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은 복불복이다. 어쩔 수 없다. 잘돼도 내 탓 못돼도 내 탓이니까 그냥 한번 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왔을 때 이 변화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다.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이 변화를 수용하자가 가장 맞는 거죠. 그래서 터닝포인트의 핵심적인 의미는 터닝포인트는 뭐 어쩔 거예요. 이제 난 변화의 계기가 돼서 발전하고 성공은 아니에요. 그냥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좌쪽이든 우쪽이든 어디든 뚫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서 움직인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피로포춘을 갖고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할 때 아주 수많은 변수를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터닝포인트 그 자체의 단어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상황을 버틸 수 없고 운명이 수리받기는 돌기 시작했으니까 거기에 한번 그냥 나를 던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의 이 카드를 보셨을 때 이 반대와 강화의 의미를 써 넣으시면 좋고 스스로 본인들만의 의미와 가치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참 예뻐하는 카드 중에 하나예요. 9번 로마 숫자 표식은 9번이고 고유 타이틀은 허밋이에요. 은둔자라는 단어죠. 은둔자라는 단어면 고요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 은둔자는 두 가지 단어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롤린 있으냐 언론 있으냐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되기를 스스로 선택하면 언론 있어요. 나 혼자서도 온전하다라는 거죠. 근데 혼자 되기를 거부하면서 혼자 있는 건 롤린 있어요. 외로운 거예요. 즉 이 방향성이 매우 다른 거기 때문에 은둔자는 스스로 팔자가 고독해서 이렇게 된 운명적인 게 아니고요. 스스로 외부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현실적인 이유로부터 또는 나를 혼란하게 하고 흔드는 모든 기준으로부터 떨어져서 어웰런스 돼서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고독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난 너무 심심해 외로워 이거는 상당히 타의적인 삶을 살고 있을 때 나오는 컴플레인이고 혼자 있지만 물론 외롭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혼자 있기를 너무 외로워도 강제적으로 선택해서 그 시간을 참고 견딜 때 진정한 은둔자의 핵심을 읽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대전제는 Need Finder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생소한 단어이실 거예요. 필요한 거를 찾는 자. 내 내면에 내가 진짜로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거는 스스로한테 제대로 된 질문을 부여하기 위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하고 상담하시거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 이 허밋이 나왔다면 더 내면에 진짜 고민을 찾으셔야 되는 단계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는 두 가지에 해당이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를 찾아줄 수도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한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질문은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입시철이라서 아이들 시험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갈 수 있다 없다로 질문이 들으시면 안 되세요. 이 어머니는 애가 학교를 가는 거, 대학을 가는 거,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왜 이렇게 궁금할까가 더 중요해요. 어머니의 니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왜냐하면 아이가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질문이지만 어머니의 니드가 확실하게 반연된 질문이라서 이럴 때는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가 니드가 뭔가를 찾아가시는 게 9번의 지혜와 연관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애가 연대를 가도 고대를 가도 무슨 가든 왜 궁금하십니까? 애가 뭐 좋은 학교 가야 잘 되죠. 좋은 학교에 가서 잘 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다 잘 들리는 만무하다라는 거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 비상식적으로 미신보다 더 강하게 그걸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어머니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니드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따지고 들어가셔야 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낳았는지 그래서 졸라 잘 됐는지 포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왜 나한테 와서 이걸 질문하고 있는지 왜 애는 자꾸 앉아 있는지 이 사람의 니드를 알기 전엔 아이의 고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애는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핵심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지겹게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다 큰 자제분을 두신 어머니 정도 되는 나이 되신 분도 보이시는데 특목고 왜고 내가 학벌이 딸려서 다 이제 무지랭이로 삽시다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들어갈 애들이 없는데 그렇게 와서 물어봐요. 제가 옛날에 이 답답함을 어디서 느꼈었냐면 방송국에 예능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뻑하면 그게 원래 한 곳을 들으면 그쪽에 우르르 오는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와서 똑같이 하는 질문이 예능 작가예요. 그런데 자기가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네요. 이 예능 작가에서 드라마 작가가 될 확률은 천분의 1, 만분의 1이에요. 상당히 희박해요. 그런데 다 그 꿈을 공유해. 그런데 대부분은 늘 놀고 있어요.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고 불안해하며 그러면서 드라마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긴 해요. 그래서 너는 된다. 너는 나중에 지금 예능이 작가지만 훌륭한 드라마 작가가 될 테니까 이 길로 이렇게 열심히 가라 해서 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명이 홍자매예요. 원래 서프라이즈 작가였어요. 서프라이즈 알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예요. 신비한 그 서프라이즈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말했을 때도 막 찌질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뭔가 썼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즉 안 되는 것들을 꿈꾸는 질문들을 찾아가는 게 여러분들을 속이는 대부분의 질문일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고. 그게 미신과 가까운 질문이거든요. 그런 질문 속에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9번 이 사람들의 이 질문을 포장한 핵심의 리드는 무엇인지를 찾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이 허밋이 들고 있는 저 지팡이와 램프는 바로 더 어둡다라는 건 무지 그리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 지금 알 수 없는 어떤 정체불명의 어떤 어둠 속에서 빛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이 리드가 뭔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은둔자는 눈을 감고 있어요. 육감이 필요해요. 눈을 이 램프에 두고 눈을 막 이렇게 쪼아리면서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눈을 감은 채로 무엇에 의지했냐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불빛을 비추고 갔는데 이건 자기가 앞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팡이가 바로 이 은둔자가 의지하는 감각입니다. 아주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지팡이 이렇게 더듬고 가듯이 그런 어둠 속에서 질문을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드 파인더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거나 해석을 하거나 스스로들한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핵심적인 거 그때 제일 필요하라는 거는 더듬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 질문이 어디까지 더 깊이 들어가야 볼 수 있는지를 들어가셔야 되고 이 램프 안에 별은 그때 얻을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9번은 가장 큰 대전제 해석은 리드 파인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 허밋을 보고 외롭네 고독하네 이런 저한테 배우신 분은 어디 가서 이런 좀 등신 같은 해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카드가 나면 외로우십니다. 어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차적인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본인이 상당히 무지하다라는 거 그래서 외롭고 힘들다라는 거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실 때 이제 여기에 함께 배운 사람으로서의 프라우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자꾸 책으로 배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주 단편적인 그림 읽기만 하고 계시는 해석으로는 전혀 아무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8번. 번호는 8번이고 고유의 타이틀은 스트렝스. 0부터 21번까지 대전제. 어렵습니다. 서퍼링 앤 디스 일루지온 멘트. 자 서퍼링이 아주 그 페인보다 더 괴로운 고통이잖아요. 그리고 디스 우리 뭐 셀프 디스 한다 할 때 그 디스죠. 일루전 환상 거기에 에미엔테스 명사형이 됐어요. 디스 일루전 뭘까요? 악몽. 예 악몽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될까요? 응? 환멸. 환장. 일단은 무언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거를 반영하는 거죠. 우리가 양가감정이라는 얘기를 써요. 좋으면서 싫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욕망에 따라가고 그런 양가감정에 총합적으로 괴로울 때가 이 서퍼링하고 디스 일루전이거든요. 괴로워하면서도 스스로 경멸하면서도 환멸하면서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단순히 8번은 아름답다 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아름다우냐면 그 머리가 그냥 텅 비어서 맑고 맑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름다운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연꽃을 그렇게 피우다 하잖아요. 드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걔가 그럼 고통을 겪어서 피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색의 원리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감을 우리 얼었을 때 스케치북에 칠하다 보면 더 칠을 하죠. 그럼 점점 색이 어떻게 되나요? 시커멓게 돼서 결국에는 도화지가 뻥 뚫리죠. 그런데 빛은 많은 색을 겹치면 점점 색이 하얘져서 거의 투명에 가깝게 되죠. 그걸 틴트 된다고 해요. 틴트가 뭐냐면 달아 없어지는 걸 의미를 해요. 우리 고통은 빛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동시에 투과되는 속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고통은 빛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잘못된 고통들 스스로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거나 조작되거나 그리고 가짜 감정들로 만들어진 상처들은 도화지의 그림 물감같이 덕지덕지 돼서 새카매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정으로 느끼는 고통과 가짜 감정으로 느끼는 고통 두 가지를 이 8번은 이해하셔야 되세요. 이 진짜 감정으로 느끼게 되면 고생하면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얼굴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가짜 고통으로 고생을 하면 할수록 얼굴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같은 고생을 한 사람인데 어떤 분은 얼굴이 너무 인자하고 우리 교황 그 누구지 그분 그분도 젊었을 때 보니까 사서 고생 많이 하셨더만요. 거기다가 좋은 차에 다닐 수도 있는데 사서 고생하시고 사서 되게 험불하게 사시고 그런데도 빛나 보이는 게 있죠. 그런데 나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게 얼굴에 막 다 드러나는 분도 계시죠. 이 두 가지예요. 진짜 고생과 가짜 고생. 이거는 가짜 감정에서 나왔느냐 진짜 감정에서 나왔느냐를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경험은 똑같다라고 하지만 의미를 부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른 경험과 의미를 가지시게 되는데 이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시게 되세요.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솔직히 말해서 한두 대 안 맞고 큰 분들이 없죠. 우리나라 같은 사회구조에서 학교 가서 안 맞고 살았으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대략 우리는 폭력과 모멸적인 언행과 폭언과 불평등에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비행기에서도 내려야 될 판인데 정말 나는 막 상상이 가요. 상성이 2년 전혀 내려라 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버스에서 내리는 것도 아니고 한순간 부러웠어요. 나도 내려와 봐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성에서 여러분들의 그 똑같은 경험을 어떻게 가치와 의미를 두느냐 따라서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으로 나뉩니다. 이 힘든 이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서 진짜 감정은 뭐냐면요.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가짜 감정은 정면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만들어냅니다. 이걸 모든 건 연애로 표현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저도 한 10년 됐지만 연애 안 한지 연애가 제일 설명하기 필요한 건 뭐냐면 진짜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힘들고 하는데 이걸 부딪히면서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 이걸 수용하면서 자기가 감내하는 거 그러면 진짜 감정이 생기는데 상처받을까 봐 외로워질까 봐 속이고 이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해가면서 그 감정을 스스로 담는 거는 결국에는 얼굴이 달라요. 그래서 누누이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한테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고 사랑해줘서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말을 자기가 평소에 또는 과거에 한 적이 있다면 아주 가짜 감정 속에서 철저히 잘 먹고 잘 살려고 작정을 하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느끼지 못하는 관계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좋아해 그런 미친 개그지 같은 소리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무슨 공주병도 아니고 그러면 되게 잘난 척하는 줄 알죠. 아니면 되게 자기가 되게 우세해 보인 줄 알는데 어떻게 자기 감정을 그렇게 남한테 특한이 맡기고 주체적인 어떤 모두 없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발상부터가 아주 노예적이라는 거죠. 이런 분은 평생 자기 감정보다 남탓을 하고 사실 확률이 너무 높아요. 아무리 행복해도 그럴 때 가짜 감정에 계속 길들여지면 너가 뭐가 그렇게 불행해 모든 조건이 좋잖아 그런데도 끊임없이 불만족해 왜냐하면 진짜 감정을 누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고생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에 있지만 자기 감정에 중실한 분들은 뚫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틴트 되면서 맑아지면서 무엇이 투영되냐면 많은 고통과 시련이 투영해 나갈 수 있는 정면으로 나설 수 있는 진짜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8번의 스트렝스는 힘이에요. 용기고 그건 뭐냐면 짱돌이 나오면 머리로 받겠다라는 무식한 게 아니고 고통을 안고 가면서 자기를 완전히 유연하고 와해시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8번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연도 카드에 8번이 나왔다 그러면 저도 한숨이 깊어집니다. 어쩌라고 막 보약부터 먹어요. 견뎌야 하느니라. 내가 또 이제 또 개고생을 하겠구나. 그런데 이걸 피하지는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뿐이죠. 8번인데 한 번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피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성숙함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었죠.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 파혼한 남자였었어요. 결국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방법대로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시련은 온 거니까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스스로가 정면돌파를 하면 생길 수 있는 게 진정한 용기라는 거 그래서 팔이 나오면 일단 한숨을 쉬시면 됩니다. 아 힘들겠구나. 하지만 이게 어찌어찌 해서 아름다운지 과정을 본인들 많은의 경험을 통해서 얻은 스토리로 꼭 얘기를 해주시면 50%는 웁니다. 사람 울릴 때 쓰는 카드예요. 이건 하면 다 괴롭거든요. 당신이 다루고 있는 고통이 개나 소나급이 아니고 사자급이다 그러면 울어요. 맞아요. 막 이러면서 본인 얘기까지 하면 두 손 잡고 같이 울죠. 갈 때 아멘합니다. 누구나 자기 고통에 대해서 되게 차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면에 있는 걸 공감한다는 거 고통을 공감하면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너도 힘들었어. 나도 힘들었는데 마음이 좀 편해져요. 나보다 제가 더 힘드네. 더 미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돈을 잃어버렸을 때 돈을 제일 많은 액수로 잃어버린 사람한테 위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8번이 여러분들한테 이 고통과 환멸 이 전제로 해석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7번 이 대전전은 버거로스 에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약이름에 많이 쓰는데 이거 이거는 뭐냐면 상당히 에너제릭한 자기 자아를 의미를 해요. 거기다가 그냥 에너제릭이 아니고 또는 초울트라가 아니고 이 마이거로스라는 걸 썼다라는 거는 상당히 섹슈얼한 것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잠시 나이트클럽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이 외모로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췄다는 건 아니에요. 나이트클럽 이제 기획을 한 게 있는데 물론 웨이터들 명함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기는 했는데 나이트클럽이 남녀가 모이는 건 무도장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사교 사교장 무엇이 가장 핵심이겠어요? 섹스예요. 그리고 술집 음식 모든 비즈니스의 가장 근본적인 건 바로 이 마이그로스 에고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레스토랑에 가고 싶어해요? 남자들은 경제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는 이 아름다운 장소에 어울리는 내 아름다운 몇 시간씩 다듬은 이거를 펼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왜 무도장에 가서 그렇게 미친듯이 부비부비를 하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느낌이 좋아서겠죠. 그리고 옷가게를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고 어떤 비즈니스든 이 바탕에 깔린 건 내 초자아가 생존 본능이라는 건데 이 생존 본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축을 갖고 있는 게 이 섹시함이에요. 그게 꼭 그 어떤 성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 섹시함이라는 거를 어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7번 분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문제가 많아요.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마사지부터 다니세요. 라고 해요. 미장오문도 다니시고 옷부터 제대로 입으시라고 해요. 그렇다고 뭐 명품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 스타일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나폴레옹도 7번이었을 거예요. 그 자그마한 키로 그렇게 되게 멋진 척을 했잖아요. 7번 남자들 중에 키가 작을수록 성공할 일이 되게 높습니다. 컴플렉스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개발하거나 뭔가 자기만의 컬처를 만들거나 하면서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7번이라는 숫자에서 이게 뭐냐면 즉 마차와 그 앞에 스핑크스까지 거기다가 여기 나온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어요. 일종의 가빠죠. 밖으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초 휘황찬란한 걸 다 달고 있는데 이 섹시함은 한마디로 어쨌든 어필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가오일 수도 있고 잘난 척일 수도 있고 은근한 매겨일 수도 있지만 나만의 강점을 찾아서 정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랄까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7번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과 감정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데서 애고가 있고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당당하고 에너제릭하고 내가 수컷이다 암컷이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는 거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힘 이게 필요하다라는 전제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자체 애고라는 게 이기주의 뭐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그 앞에 전제는 뭐냐면 내가 욕망하는 건 다 나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고 내가 욕망하는 거를 원할 때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고 애고이스트고 그리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기적이란 단어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나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당장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찔러서 죽여도 그 순간은 나한테 선이에요. 왜? 죽이고 싶었거든. 이게 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쇠보랑스하는 건 나은 문제예요. 근데 당장은 죽이고 싶어요. 칼로 쑤셔서 얘를 죽이고 싶다 그래서 죽였어. 그 순간만큼은 너무 순수한 나의 이 애고가 작동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난리가 나지 않겠냐. 사람 죽이는 것만 나쁩니까? 백조를 날리는 것도 나쁘지. 결국 모두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는데 그렇게 초강 울트라의 애고를 가진 사람한테 밀리지 않으려면요. 개개인 하나가 진짜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애고는. 그러면 더 강한 이 뱀파이어들이 이 에너지를 먹어서 지들 혼자만 애고스럽게 살아요. 그래서 아 뭐 싸워보지도 않고 아 뭐 내가 똑같은 급이 되지 않게 해서 피한다. 왜 피해? 안 싸워도 되는데요. 자기 애고만큼은 절대로 접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마세요. 더 강한 애고 뱀파이어들이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권리를 주장한다 의무를 뭐 한다는데 끝까지 가서 자기네들이 이 애고를 설파하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양보하시는 순간 양보가 아니고 누가 낼름 쳐먹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당당하게 내가 느끼는 욕구를 밀고 나가는 것부터 훈련하셔야 되는 게 필요한 게 7번입니다. 그래서 7번이 왜 장군이냐면요. 트레이닝이 돼야 돼요. 이 애고는 애시당초 애고는 빨개 벗은 옷처럼 빨개 벗은 그 아이처럼 나와 있는 상대라서 공격당해가 되게 쉬워요. 죄책감 양심 법칙 룰 비난 비평 눈치를 졸라봐요. 너 이렇게 배가 나왔니 뚱뚱해 안 이뻐 배꼽 봐 엉덩이 봐 움츠러들거든요. 거기서 당당하려면 갑바 입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의 스펙을 만들어야 돼요. 무슨 특목고 가고 어학연수 갔다 하고 스카이렐 이게 아니고 나만의 스펙 그걸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애고를 가져가기 위해서 스펙이 필요하신데 그 스펙이 이 장군 트레이닝을 해야죠. 무언가자 훈장을 달려면 스스로의 훈장을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이 7번의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 6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아서 적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림 하나 딸락 놓고 너무 떠들죠. 이거 좀 적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 중에 반드시 아주 놀라울 만큼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 전 그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저는 연필로 30초만 쓰면 저려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노트가 딸랑 한 권이었어요. 전 과목을 한 곳의 노트예요. 선생님 말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이 중에 그 뛰어난 그 정리를 하시는 분을 제가 세 분을 골라내서 따로 저와 함께 공저할 수 있는 제가 도움을 요청을 드릴게요. 로마 숫자 6번 타이틀은 러버스입니다. 러버스 아주 간단하죠. 단어 대전제 릴레이션십 이 6번은 많은 그림이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 핵심적 상징 부분을 공부할 때 하나하나 다 뜯어보긴 하겠지만 정말 이 카드 하나에 놀랍게도 유대교 기독교 카발라 신비주의 그노시스 프리메이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그림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상징을 공부하다가 제가 찾은 원전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것과 대빌 이 두 장만으로 그 서양의 신비주의판은 다 나오거든요. 뒤에 있는 저 나무들 이거는 뭐 카발리즘에서 나오고 생명수는 또 어디서 나오고 이거 보면 아바타 영화 있죠. 그게 대표적으로 6번에 나온 상징성을 다 갖다 쓴 영화예요. 다빈치드 코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바타는 핵심을 갖다 썼어요. 거기 생명수가 나와요. 그렇죠. 바로 이 나무예요. 아바타에 보면 그 뭐지 나무에 연결해서 살잖아요.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지상에 있다라고 전설처럼 내려온 생명수가 바로 저 12가지를 가진 생명수가 있고 거기다 사과나무 있죠. 저 뒤에 저 산 저것도 어마어마한 상징입니다. 거기다 이 천사 나중에 천사 이름 다 알려드릴게요. 그 빨개 벗은 이 두 남녀 남녀의 생식기까지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그 뒤에 뭐 뱀이고 너무 많은 저 뒤에 이 선 이거 프리메이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구도 삼각 구도 거기다가 이 컴파스 구도 거기다 줄자 구도 이게 프리메이슨에서 나온 거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복잡하게 이 러버스 그리고 이름을 러버스예요. 미칠 노릇인 거죠. 저도 이 알고리즘을 찾느라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대전제를 릴레이션십이라고 한 거는 어쩌면 이거는 영어 단어보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더 어울릴 수도 있어요.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맺는 인연은 무생물부터 생물 이 순간 내 순간마다 초마다 지금 우리와 닿고 있는 이 인연을 의미를 해요. 여기서 인터스텔라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상대적 이론자부터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맺고 있는 이 인연을 관통하는 게 러버스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초초초 심플하게 얘기해서 남녀간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녀간의 사랑만큼 복잡하고 오묘하고 그리고 밝혀지지 않은 상태죠. 그냥 썸탔어 이 썸이 어디서 오느니 화학적으로 얘기를 할지 정신병이라고 얘기할지 뭔지 모르는데 이 썸을 해석하는 방법과 증명하는 과학도 아직은 너무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연이라는 거에 있어서 복잡함과 오묘함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상징을 가장 많이 쓴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연이라고 할 때 사람과 사람을 넘어서서 시공을 넘어서서 어떠한 시기 역사 또는 과거 현재 미래 정말 종교 어떤 것도 다 용납이 되는 거죠. 인연을 맺는다라는 것 즉 6번은 단순히 그냥 해석할 문제는 아니세요. 어떤 고민과 상담이 들어와도 이것이 인연을 맺은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데 의미가 없는 인연도 많다라는 걸 꼭 전제로 해두십시오. 여러분들은 인연이라고 하면 이퀄 뭔가 나한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겠죠 오셔서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참 뭔가 이렇게 될랑말랑한데 안되고 힘들고 이런데 이 사람과 저는 무슨 인연인가요? 아무 인연은 아니에요. 이 인연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거는 일단 크게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쓸데없는 인연이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인연일까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인연은 정확하게 내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심해요. 나는 왜 인연을 이 인연을 맺으려고 이렇게 발강을 하는지의 의미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인연의 의미는 모든 관계가 끝났을 때 알 수 있어요. 아 걔랑 나랑 그래서 만났구나. 나중에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내가 주구작창 미는 인연이에요. 그 욕망이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 인연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발악을 하는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이 사람과 나는 무슨 인연일까 이 학교와 나는 무슨 인연일까 우리나라 나는 무슨 그런 거지 같은 인연이 없어요. 이상한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인연은 꼬여요. 아무 의미를 주지 않거든요. 왜 나는 이걸 인연으로 만들고 싶은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갈 때 6번은 소용이 있겠죠. 그래서 이 복잡한 상징물을 쓰는 이유도 우리를 혼란시키는 주변 외부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걷어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이퀄 인연이라고 보시면 그 다음 5번 아 5번도 참 힘들어요. 모든 카드가 다 어렵긴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강좌가 상징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재밌어 할 부분이 이 상징에 관계된 건 카드 한 장에 들어있는 모든 오브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의미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이 5번에 나와있는 상징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대전제가 빌리프 시스템이거든요. 즉 이 5번이라는 그림 안에 있는 모든 구조가 시스템을 의미를 한다는 거죠. 교황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교황 얘기를 했는데 교황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교황으로서의 위험이 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 교회 안에 이 사람이 있어야겠죠. 두 번째 음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서 그레고란 찬트도 부르고 성가곡도 부르고 하죠. 그런 다음에 미술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내부의 모든 실내 장식을 보면 스테인글라스라든지 벽화들 거기에 그 많은 그림을 일부러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은 뭐냐면 이 세 가지 시스템 안에 무지랭이가 딱 들어가 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아세요? 압도당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중세 교회들은 보면 요즘 하고 건축 방식이 많이 다르기도 하지만 위치 선정을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주 좁은 골목에 교회를 세웁니다. 멀리 있는 데서 광야 이런 데다 크게 세우지 않아요. 좁은 골목에 세워야 울려다 보거든요. 멀리 있으면 내려다 보게 돼요. 시장통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에 광장 이런 데다가 광장에는 분수만 세워요. 내려다 봐도 되는 거 그런데 분수는 아주 역설적인 게 있어요. 분수는 중력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신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교회가 항상 숨어 있어요. 광장 뒤에 그래서 골목으로 들어갔을 때 목을 어마어마하게 빼야지만 첨탑이 보입니다. 우러러 봐야 돼요. 즉 자신의 시스템 첫 번째 하나가 되면 그 안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음악이 그 뭐지 성스러운 음악이 내 귀를 울려요. 음악은 수학적 리듬이에요. 사람의 단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높은 음 올라 고조가 되고 나를 감정을 자주 의지하는데 이게 사람은 거의 물과 파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듬이라는 걸로 우리 안에서 같이 심장복동수와 우리 안에 있는 물이 함께 조열되면서 리듬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파동을 느끼는 게 음악이에요. 이걸 절묘하게 수학적으로 사용한 게 음악이죠. 그래서 그레고리안 천태가 그렇게 지루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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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게 고조시키는 게 있어요. 듣다 보면 눈물 납니다. 내 몸이 반응을 하죠. 미술 이 회화는 뭐냐면 모든 벽화 글을 못 읽어도 남녀노소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적이 그려져 있어요. 막 이렇게 태어나서 피난을 가고 33살에 교회에서 어쩌고 십자가에 못 벽혀주고 그 절절한 그림을 쭉 보면 눈물이 나죠. 옛날에는 비디오도 없고 티리비도 없었으니 그게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매체를 써서 교황 앞에 다가오면 이 아래 대머리 두 사람 있죠. 쪼아릴 수밖에 없어요. 거기 한가운데 서 있으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즉 교황 이 교황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건 자기 시스템 안에 들어왔을 때 권위와 위험을 이름을 해요. 그래서 빌리프라고 했어요. 이 믿음을 주는 이 시스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빌리프 시스템을 갖췄느냐 못 갖췄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나야 그래서 당당해. 그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까발려서 밖에 맨 몸뚱아리로 나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뭘 걸쳐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앞에 나설 때 뭐라도 행세를 해요. 스펙 스펙 하는데 스펙 진짜 좋은 거예요. 자기만의 스펙 자기한테 어울리는 스펙 남들 개발 소발 다 하는 스펙으로 거기 견주지 마시고 자신만의 스펙을 쌓는 게 7번의 그건 자신만의 섹시함을 발견해서 쌓아야 되는 시스템이라면 이 5번은 진짜 자신을 내면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셔야 돼요. 자신의 이야기 그래서 그 교회에 담긴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과 그 모든 성전의 이야기겠죠. 어마어마한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구현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구현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금 현존하는 종교 몇 가지가 기독교 불교 이런 게 훌륭한 거는 스토리의 완벽함 때문이지 종교성은 모르겠어요. 다른 그 교리들이 못 따라가는 게 그거예요. 더 훌륭한 종교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인간의 심성과 많은 좋은 의미를 갖는 종교도 있다고 하고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 완벽한 시스템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바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기독교나 천주계가 아직까지 특히 불교도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이 위에 있냐 없냐만 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진짜 매력적으로 느끼고 흥미로운 인간이 되려면 오번적 블레프 시스템 그들이 나를 구구로 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 내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밖에 모르죠.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꺼낼 때 가능한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얘기를 좀 해보세요. 전 뭐 할 얘기가 없어요. 끝. 그게 겸손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거라도 얘기를 하면 나오는 순간 소설이에요. 이건 소심하고 대범하고 말이 많고 샤이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은 음악 미술 교회 교회라는 거 글도 들어가요. 어떤 방식을 선택해서든 자기 이야기를 내뿜을 수 있거든요. 맨날 입으로 떠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나의 스토리를 알려야지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내 매력 안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와서 나를 찬양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걸 의미를 하죠. 무언가 이 카드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 분명히 내면적인 갈등 이걸 표출하지 못한 억압된 것 때문에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솔카드 5번 분들은 많은 컨텐츠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특유의 겸손함과 인내심과 절제와 남 눈치 버린 것들은 못 꺼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놓고 안 꺼내도 되는데 적어도 상당히 자기한테 최적화된 방법으로 그걸 펼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내셔야지만 끝까지 관계를 맺고 그리고 효용 가치를 잘 누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프 시스템은 항상 여러분들이 특히 인간을 인간이 아니고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내가 뭐 직장에 들어가거나 면접을 보거나 또는 단시간에 나를 이해시켜야 될 때 필요한 시스템이세요. 그냥 1초만에 얘네들이 나를 믿어야 돼요. 내 신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그럴 때 뽑아내줄 수 있는 나의 아우라는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지구상 60억 인구들은 모두 자기 내면이 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이야기만 하시면 다 다른 이야기니까 다 똑같은 얘기인데 해서 말 못해요. 그럼 듣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같은 이야기라도 내가 하면 다르다라는 것만 믿고 자기 스토리를 꺼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거를 같은 경험도 비극적으로 말한 사람도 있고 찌질하게 말한 사람도 있고 또는 거룩하게 말한 사람이 있듯이 다 다른 표현만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 5번은 그러한 나의 시스템을 장착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4번 이 로마 숫자 4번 그때 수비학 처음에 얘기 들을 때 수비학의 도형적인 면하고 이거를 제가 같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숫자 아라비아 숫자로 이해하시기보다는 도형으로 의미하시면 입체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시고 가장 우리가 접근하기 쉬운 도형이죠. 사각형 정육면체를 떠올리시면 이 4번에 대한 해석은 훨씬 더 쉬워지실 수 있어요. Structure and Obsolety 라고 하는데 구조와 권위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다 권력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 되게 발작적 반응을 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자행되는 너무 많은 불평등한 일들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반감을 갖는데 원래 이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포지션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지션에 가면 안 되는 것들이 가 있다 보니까 등심 같은 짓을 해서 그렇지 권위가 없으면 포지션의 의미가 없어요. 포지션은 왜 필요하냐면 권위를 통해서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든요. 그러니까 엄한 데 쓰니까 그래서 왜 앞에 구조가 나오냐면요.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 안에서 이 권위를 가져야 아름다운 거지 이 프레임을 넘어가는 권위는 월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라는 그런데 이 프레임 이라고 하면 1차적 평면적으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스트럭처예요. 어떤 큰 구성 조직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소셜 여러 가지 역할의 형태 안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리미트 이거 안에서 자기가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건 권위가 되는데 이걸 넘나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권위를 진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진짜 권위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면 법을 잘 준수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는 너도 알고 나도 하는 법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규칙이 있어요. 그 시스템 안에 이 규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 지는 안 지키고 남을 지키게 하는 게 권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4번이라는 건 스퀘어 그래서 영어에 백 투 스퀘어라고 하면 원론으로 돌아가자 즉 한마디로 기본을 지키자예요. 즉 구조와 권위가 의미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사각형 모든 거 건축의 모든 거에 디벨롭 되는 거에 기초 아니겠어요. 기초가 사각이고 우리가 집을 세워도 땅을 면을 네모나게 자르잖아요. 이 바닥이 있어야 위로 올리고 옆으로 커지고 가능해지는 거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모이면 입체가 되듯이 그 점과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가 되는 거 그런데 그 바닥이라고 하는 스퀘어라고 하는 기초는 점과 선의 무수한 집합체라는 걸 잊었을 때 권위가 월권이 되는 거죠. 내가 위에 서 있는 이 바닥이 이 바닥이라는 1차적 평면 스퀘어가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점과 선이 모여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입체까지 되려면 그 깔린 바탕에 깔린 그 수많은 점들 다 우리예요. 수많은 선들 조직이에요. 수많은 면들 힘이거든요. 이걸 줬는데 그 위에서 있어야지 이걸 넘어가는 건 뭐죠? 한마디로 모든 점과 선과 면을 배신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점과 선과 면을 기억하지 않으면 기본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이고 준법적이고 성실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은 착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디 위에 있는지를 늘 늘 자각하는 거 그게 기본이고 스퀘어는 바로 그 자각의 힘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4번 캐릭터가 제가 불안감이 제일 높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그걸 늘 자각해야 되니까 내 아래가 평탄치 않아 이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 내가 잘 조절해야 돼 늘 이거를 네모로 늘 깎고 제대로 하고 하는 거를 내가 게을리하지 않아야 내 자리가 안전하다라는 걸 느낄 때 진짜 권위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밟고 일어나라고 할 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왜 또 이렇게 점선 면들은 자기네들이 왜 거기에 껴있는지를 또 이해하지 못하면 늘 이 사람들한테 월권하라는 기회를 너무 줄 수 있어요. 점 하나만 빠져도 무너진다라는 걸 여러분들 하나하나 힘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퀘어는 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래 받쳐준 사람이랑 똑같이 이행해야 되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4번에 이 남자가 아주 푹신한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돌 의자에 앉아있는 건 긴장하라는 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있어요. 언제든지 출정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눈을 사방에 째려보겠는 건 물론 심기가 불편하겠죠. 좌불안석이겠죠. 그런데도 권위를 줘요. 내사 믿지 않은 의심 이거는 또 권위의 다른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조와 권위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3번 이 여자는 아까 이 4번과는 다르게 너무너무 편한 포즈로 있죠. 그래서 이 여자 그림을 볼 때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거기다 이름이 또 황녀잖아요. 황녀인데 좀 잠옷 같은 걸 입고 있어요. 홈웨어 공단스럽죠. 그런데 대전제는 네이처 앤 센세이션이에요. 이 여자에 대해서 설명한 게 많긴 한데 일단 조금 시간이 약간 모자라니까 먼저 쉬시고 그리고 3번 2번 2번 집중적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끝까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퍽퍽퍽퍽퍽퍽퍽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